일본의 엑스제프엔의 베이스 백팡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백지사는 그 친구에게 애도를 표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나라에도 왔었죠 와서 공연도 하고 또 공연도 약속을 했었는데 그리고 지금 백지사 팬클럽 중에서 일본 친구들이 많아요 그 친구들을 위한 그런 공연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공연은 엑스제프엔의 베이스 타이즈를 위한 공연입니다 저희들 공연은 시작은 있지만 끝이 없는데 오늘은 한 세곱빙입니다 세곱빙입니다 세곱빙 한 세곱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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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곱빙